애가 아주 순하다 이에 울지도 않고 아 애기를 들고 나타났어 병원에서도 유명했어요 순하다고 친정한 달 전했어? 남다를 만하지 애기보다 낫다 할머니? 나 그럼 진짜 섭섭해 정말? 헤헤 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? 아가 여보 와 아 이거 이러면 또 어 그러니깐 이게 어떻게 된 문제라 그동안 작정하고 나 속인 거야? 낫구나 그런 거예요 아버님? 식구들이 다 속였구나 네 아버님? 호적에 올려주신대 뭐? 못 들었어? 호적에 올려주신다고 했다고